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용 특수카메라입니다. 사회에 맞춰서 어디 갈까? 어허 우리 이어폰 맞춰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선방에 가위가 한 개 있습니다. 선방에 문이 한 개 있습니다. 선방에 슬리퍼가 굽게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